양압기, 수술, 기존의 구강장치로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실패하신 분들은 새롭게 출시된 바이오슬립센터 구강장치 5세대를 4월 한정으로 최대 50만원 혜택을 받고 코고리 해결까지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코고리TV 시청자 여러분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계절은 계속 변하는데 변하지 않은 게 바로 우리 코고리입니다 오늘은 이 코고리로 고통받는 분들께 아주 큰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 바이오슬립센터에서 구강장치 5세대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고리를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계시는데요 양압기, 수술, 구강장치 등등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양압기는 사용의 불평감 또는 포기, 수술은 재발하거나 고통, 구강장치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들이 있죠 때문에 효과를 못 보시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께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바이오슬립센터 구강장치 5세대를 4월 한정으로 최대 50만원 혜택을 받고 코고리 해결까지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바이오슬립센터가 왜 이렇게 큰 할인을 하면서 여러분께 저희 제품을 권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바이오슬립센터 구강장치 5세대가 기존의 구강장치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를 혁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강장치 5세대는 지난 5년 동안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꾸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인 단계가 되었다 해서 정식 제품으로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바이오슬립센터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코고리의 근본적인 원인인 혀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아주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코고리와 수면 모읍은 혀가 기도를 막아서 발생합니다 저희 구강장치 5세대는 5년 동안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개선 끝에 드디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저희의 이런 기술과 자신감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획기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고리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코고리 심한 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더라고요 저희는 구강장치 5세대의 효과를 더 많은 분들이 보셔서 코고리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압기, 수술, 기존의 구강장치로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실패하신 분들은 4월이 가기 전에 빨리 상담받으시고 최대 50만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상 바이오스 립스톤 원장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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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으로 한번 오 가 mano v 미 미 요